자 이게 이제 정적 변수인데 컴파일 할 때 결정이 되는 거구요 이 정적 멤버 변수도 특징이 좀 비슷해요. 얘네들은 앞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애인데 여기 앞에 스테이틱 이라고 붙이면 조금 특이한 특징입니다. 정적 멤버 변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스테이틱 변수와 의미가 다르지만 조금 유사한 면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객체들이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자 봅시다. 클래스가 있구요. 여기 해피나 메리라는 두 강아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해피를 만들면 이만큼이 통째로 이게 설계도니까 이만큼이 통째로 찍어주는 줄 알아요. 메리용으로도 이만큼이 만들어지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객체를 배열로 1000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개가 이걸 찍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객체의 멤버 변수들만 만들어지는 거에요. 멤버 함수는 우리가 시어너에서도 함수가 매번 만들어집니까? 하나 가지고 계속 호출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멤버 변수는 객체마다 따로 만들어지고 멤버 함수는 모든 객체가 당연히 공유하는 거에요. 그럴 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클래스 도구로부터 메리와 해피가 만들어졌을 때 메리와 해피의 age는 각각 가지고 있죠. 당연히. 동시에 저장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get age, sell age 이런 함수들은 하나만 만들어져서 공유하죠. 그래서 이렇게 메리도 호출할 수 있고 해피도 호출할 수 있고 그때 이제 this 값을 체크해 보면 그때 객체 주소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도 뭐 전체가 다 찍어내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get age, sell age는 공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얘를 age 앞에다가 state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age는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공유하게. 클래스에 딱 하나만 만들어지고요. 모든 객체가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age는. 물론 나이 같은 애들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이 같은 애는 당연히 state으로 하지 않죠. 자 일단 state, 정적 멤버 변수의 특징은 모든 객체가 공유한다. 한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많이 만들어지더라도 딱 클래스에 하나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적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적 멤버 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앞에 다 state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 생성자가 있고 소멸자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메인함수에서 p1, p2, p3 이렇게 만드는데 이 정적 멤버 변수는 클래스에 딱 하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생성자 쪽에서 아무리 이제 객체를 많이, 예를 들어서 xy는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p1 객체가 만들어질 때, p1 객체가 만들어질 때 p1의 xy가 만들어져요. 자 요 때 p2의 xy가 만들어지고요. p3의 xy가 만들어집니다. 객체를 만들 때마다 xy는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p1xy p2xy p3xy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state으로 되어 있는 이 count 변수는요 p1용 p2용 p3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전체 포인트라는 클래스용으로 딱 하나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이렇게 count라는 애는 내부적으로 증가나 감소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계속 증가가 일어나고 계속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 state 변수는요 컴파일할 때 컴파일할 때 결정이 되는 거라서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 count의 값이 그냥 이런 걸 안 써주잖아요 그러면 xy는 얘네들이 만들어질 때 xy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count는 얘네들이 만들어질 때 count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정의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정의를 이 포인트 클래스의 count란 애를 초기 값을 0으로 해서 이렇게 선언과 정의를 반드시 동시에 해줘야지 여기 이제 컴파일 하면서 아 포인트에 있는 이 count 녀석은 초기 값이 0이구나 라고 해서 정의를 해줘야지 스테이틱이 비로소 만들어져요 이걸 안 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스테이틱 변수들은 스테이틱 멤버 변수들은 반드시 선언도 해주고 앞에 다 스테이틱이라고 붙여주고 생성도 해주고 선언도 해주고 클래스 바깥쪽에서 이렇게 어떤 클래스의 소속인지 그 다음에 변수 이름 equal 하고서 초기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이제 한번 잠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지금 여기서 생성자를 호출해서 처음에 뿔뿔 카운트니까 카운트 값이 처음에 0이었었죠 그래서 증가한 다음에 출력하니까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p2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카운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있던 카운트가 계속 쓰여요 그래서 2가 됐고 3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메인함수 끝나면서 소멸자가 호출되니까 하나씩 감소하겠죠 2 1 0 다시 0으로 돌아와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스테이틱 변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의를 해줘야 돼요 안하고서 하게 되면 자 이런 에러가 뜹니다 카운트 나 이거 모르겠다 라고 해서 그래서 반드시 할 때는 얘가 카운트가 이렇게 어느 소속인지 밝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 값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언 스테이틱 변수들은 선언도 해야 되고 정의도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p1에 xy가 이때 만들어지고 p2에 xy p3에 xy가 만들어지는데요 카운트는 사실 컴파일 할 때 이 소스에 의해서 0이라는 값으로 딱 한 번만 만들어지고요 모든 객체들이 이렇게 생성자와 소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유할 수가 있어요 딱 하나만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정적 멤버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윈도우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마우스가 몇 번 눌렸는지 체크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고 그래요 자 그렇구요 가상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함수 그리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자 여기 잘 보세요 p1이 이제 만들어질 때 xy가 만들어지고 카운트는 안 만들어질 겁니다 자 보면 여기 지금 p1에 p2 p3가 하면서 xy는 다 지금 만들어졌죠 근데 생성자가 없으니까 값이 지금 없는 걸로 쭉 쓰레기 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카운트에는 여기 얘가 지금 카운트는 표시를 못하네요 그런데 카운트는 지금 p1 용의 카운트 p2 용의 카운트 p3 용의 카운트는 전혀 안 나타나죠 얘는 이 클래스 자체에서 딱 가지고 노는 애라서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카운트 값은 0으로 있는 겁니다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값이에요 여기서 이제 표현을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는데 어쨌든 스테이팅이 붙은 거나 안 붙은 거는 많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